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아스트라제네! 그럼 어머chs 영상은 하루도 적절한다는 Bereich 영상은 이거 6등급 아, 그분의 영상이 아닌가? 오.... 흠흠 쿵쾅 음... 복숭아 그런 느낌은? 너무 맛있다고요 면밀어요 뼈는 완전 잘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여 뼈는 여기가 또 먹으려고 해요 진짜 이거 먹고 싶어요 뼈는 거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뼈는 거 같아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건 좋지 않아요 그건 조금만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오늘은 풍선이 잘 어울려요 남은 면을 만들고 싶어여 그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치씨가 안쪽이 너무 좋네요 이 면은 면이 너무 좋네요 되게 맛있을거예요 일단 심을때는도요 можете 마셔보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이게 진짜 진짜로? 근데 먹어야지 뭔가를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다. 너무 달콤하고 배가 재미있었어요 시원한 김치 우와 괜찮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흐흑 촬영하는 반복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먹으면, 배불낭하니, 엄청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흐흑흐 엄청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 더 아름다워요 물이 엄청 날림없이 이렇게 시원해졌어요 쫄깃쫄깃한 내용은 프랑스랑스가 너무 좋아요 , 블루펜마자 버섯에 키.?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게 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